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죠. 중요한 선건데,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 펼칠지 아직 모르겠어요. 오늘 밤에 새벽, 내일 새벽까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지만, 법리로만 본다면 이건 기각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어쨌든 만일의 경우를 우리가 상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가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출되는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우원식 전 원내대표였죠. 원내대표 한 번 하신 분인데, 갑자기 몇 시간 전에 등록을 하셨다가 갑자기 그만두셨어요. 무슨 내막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기자들에게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런 글을 보냈어요. 내가 내려놓는 것이 그 출발이 되기를 바란다. 대결이 아닌 원내대표 선출 자체로 당의 단합에 기여하는 의원들의 바람에 공감해서 후보 등록을 했지만, 경선이 불가피해졌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 단일 후보 방식으로 힘을 모을 때,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후보가 입후부를 했잖아요. 김민석 의원과 홍익표 의원, 우원식 의원, 남인순 의원인데, 우원식 의원이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등록을 했을 때에는, 동료 의원들이 본인을 추대해서 경선을 치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겠다. 이런 식의 언지를 받은 것으로도 좀 읽혀집니다. 그런데 4명의 후보가 나왔고, 나머지 3명이 경선의 끝까지 임하겠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을 밝히면서, 본인을 포함해서 4명이 경선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경선으로 인해서 혹시나 갈등이나 불협화음이 발생하면 안 되니, 본인이 빠지고 나머지 3명이 단일화한다든지 해서 추대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히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김민석 의원하고 홍익표 의원, 남인순 의원이 과연 단일화에 성공할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많이 있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나머지 3분들도 사실은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친명계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물론 이번에 표결 과정에서는 자기 회사를 적극적으로 발표한, 표현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전까지 여러 모습을 보면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분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경 부대의 생각은 세 분들의 성향이라고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어쨌든 앞으로 만약에 원내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할지도 궁금하고, 누가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단일화 과정, 제가 파악한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 주장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리 상황이 이래도 단일화는, 단일화? 왜 단일화하죠? 단일화는, 국민들은 표결을 항상 하라고 하잖아요. 국민들 한 표가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의하는 기구 자체가 국회예요. 그러면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왜 단일화를 합니까? 그렇잖아요. 한 분이 된다 하더라도 몇 표 정도로 됐는지, 이것을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원내 상황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래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원, 홍익표, 김민희석, 남희수 의원, 이분들이 친명이냐 비명이냐라고 구분하는 것은 지금 판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앞장서서 비명계로 된 사람들은 여기에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에 개입을 거의 안 한 것 같아요. 아예. 책임이 있으니까. 네. 의견도 제출하지 않고 아예 빠져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은 우원식 의원이 처음에 홍익표 의원한테 거의 추대형식으로, 처음에 기사가 추대형식 나오지 않았습니까? 추대형식으로 해서 출마하라고, 싫다고 했었는데 출마하라고 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홍익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아니요. 다른 사람들한테 들었죠. 저는 오히려 이 네 분한테는 전화를 안 드렸어요. 이 네 분한테는 안 드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주변 의원들한테 연락을 했었죠. 우원식 의원이 홍익표 의원을 거의 추마하라고, 거의 추대형식으로 추마하라고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저기서 퀘스천마크는 다른 모 의원들이, 누군지 압니다만 그 말씀을 안 드릴게요. 모 의원들이 우원식 의원에게 세 분이 결정되고 나니까 그래도 중심을 잡아주세요라고 추대형식으로 출마해주세요라고 우원식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마지막으로 5분 전에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퀘스천이죠. 우원식 의원께서 홍익표 의원을 추대하는 형식으로 출마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추대를 받는다고 왜 막판에 출마를 했을까? 거기는 퀘스천이에요. 그거는 아직 저는 답변을 못 들었어요. 누구한테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김미수 의원은 오히려 명분이, 그러니까 출마의 변이 확실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출마하신 분들이 이 출마의 변이 이렇게 확실한 분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체지로 간다. 무조건 간다.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 요청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대인은 절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약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사람들,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사람들은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어떤 선명성이 있다. 그런데 선명성이 있는 반면에 이제 초재선 의원들은 이분이 그러면 진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마른 선명성이 있으나 진짜 결정을 할 때 이렇게 선명하게 막 할 수 있을까? 과거에 운동권 선배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말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남인순 의원님도 비명계, 친명계 다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궁금하죠. 그럼 비명계가 남인순 의원님을 다 그럼 지지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었어요. 이것은 이 전체 판에서는 친명, 비명으로 구분하지 말아라. 그리고 솔직히 제가 마지막으로요. 제가 의원들을 우리 민주당 의원들을 쫙 놨고 한 분 한 분 봤을 때는 솔직히 말씀 제가 느낀 거예요. 제가 틀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친명이 몇 명이나 되지? 그겁니다. 진짜 친명이 몇 명이나 되지? 오히려 원 외에 계신 분들이 국민들과 더 접촉면이 많잖아요. 훨씬 더 아스팔트 위에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친명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마 이제 우원식 의원이 갑자기 그렇게 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퀘스처는 하나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마 친명계 의원들 중에 친명계로 불리되는 것. 아까 얘기했던 이경 부대변인 기준화 범친명이 아닐 수도 있지만 범친명계로 불리되는 분들이 아마 이게 이제 경선으로 가게 되면 또 갈등이 부각될까 봐 추대형식으로 하고 싶었고 그래서 우원식 의원을 이제 등록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요청을 한 것 같아. 제 느낌은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홍익표 의원에 대해서 추대형식으로 하자고 얘기했던 말은 뭐냐. 그건 이제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아마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겠죠. 우원식 의원이 안 나가게 되면 출마를 안 하면 분명히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고 우원식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를 보니까 경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본인이 굳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아마 그만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건 세 사람이 남아 있는데 후보는 어차피 세 명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외에서 찾을 수는 없는 거고 선명성을 밝힌 사람 김민석 의원 혼자하고 지금은 홍익표 의원은 예전에 논란이 되는 게 예전에 친위기에서 대선 과정에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남윤선 의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친명계라고 분량이 좀 어렵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정은 앵커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저는 가능하면 합의 추대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경선을 가게 되면 또 표 계산을 하게 되고 비명이든 친명이든 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줄을 서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부작용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은 정말 위기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구속될지 아니면 영장이 기각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통합과는 또 다른 문제로 여기에서는 원내대표 선거에서만큼은 저는 확실하게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추대 형태로 된다고 한다면 좀 더 이재명 대표님을 지키고 민주당을 지키는 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상시 같으면 경선을 하는 게 맞지만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는 가능하다면 합의 추대를 하는 것이 좋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선명하게 이재명 대표 체제를 지키고 내년 총선까지도 이재명 대표님 체제로 진행하겠다, 준비하겠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석 의원님 앞에서 잠깐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지내셨고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왔습니다. 가장 선명하게 친명 후보임을 자신있게 내세우고 있기도 하고요. 구속영장 여부와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변수는 없을 것이다. 이재명 대표 체제는 유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중 공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김민석 의원은 명확히 답변했어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승리의 길이다. 김민석 의원님이 이런 뜻을 밝혔고 나머지 두 명의 후보도 정말 이런 뜻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이 남았으니까 선명하게 본인들의 입장을 밝히시고 누가 되든 간에 저는 세 분 중에 한 분이 추대 형태로 원내대표가 되고 좀 힘있게 이대민석 대표님 체제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릴 때 저는 이제 추대에 대해 반론을 조금 하자면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반장을 보면 다 손들고 해요. 그런데 왜 지금 내부에서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선거로 해서 표결이 나눠지면 나눠지면 이재명 대표 체제가 흔들리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왜 추대를 하는 것인가. 그럼 추대를 할 때의 어떤 메시지. 왜 이랬다. 왜 이런 결정을 했다. 이 메시지가 만약에 명확히 나온다면 명확하다면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대변인실에 있는데도 궁금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지? 뭐가 있었나? 저녁끼리 자주 만났나? 아직 자기네끼리 겉으로는 싸워도 뒤에서는 친한가? 이런 궁금증이 저는 2019년도부터 계속 여기 있으니까 국회 내에 계속 있었잖아요. 궁금한 게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계속 언저리 있으니까 궁금한 게 많아지는 거고 저는 오히려 김민석 의원님처럼 선명하게 메시지를 출마의 변이죠. 메시지를 내는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홍의표 의원이 출마의 변을 내긴 했는데 이제 선명한가? 라는 퀘스천은 있어요. 그런데 홍의표 의원님은 그것도 몸으로 몸소 보여준 게 있잖아요. 보수의 텃밭인 서초로 지역구를 옮겼습니다. 지역구를 옮겼는데 여기에서도 지역에서는 많은 말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쉽지 않은데 옮겼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초재선 말고 3선 이상 다선 의원들은 홍의표 의원이 되는 것을 좀 불편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불편해한다. 불편해한다 할 수 있다. 불편해한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이번에 공천을 갑니다. 그런데 본인이 메시지가 선명한가? 라는 것은 의문점이 있지만 몸소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진짜 좋은 지역구 다선 의원들한테 대구 가라. 부산 가라. 아니면 진짜 우리 여기에서도 어려운 지역구 가라. 하면 이게 말이 힘이 있으니까 반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대보다는 이런 의견들을 본인의 메시지를 딱딱딱 넣어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출마의 변에 선택을 했는지 이걸 보는 것도 국민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것도 그들의 국회의원의 역할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추대로 가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은식원이 지금 포기를 해버리는 마음에 세 분이 그럼 한 명이라도 나는 끝까지 하겠다 그러면 추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니까 세 명 모두 지금 완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견이 나눠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명확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 분명해요. 그게 정말 필요한 상황이에요. 정말 여기서 또 이상한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선명하게 이재명 대표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만약 이재명 대표가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구속이 된 상태가 되면 엄청나게 당이 또 혼란스러워져요. 개파 갈등도 심해지고.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만약의 경우에 구속이 되더라도 끝까지 이재명 대표를 같이 하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추려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돼야만 당의 흔들림이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없는 상태에 총선을 치러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 어떤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총선 몇 개월 남았다고 지금 두 분도 출마하지만 말이 됩니까? 이게 두 사람 다 그런 폭망이야. 지금 이 상태에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빼고 총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있으니까 이만큼의 지지율이 나오고 그래도 대안정당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대선 후보가 없는 정당에 누가 희망을 두고 표를 줍니까? 대체. 이렇게 오합지질로 싸우고 자기 당 대표한테 등에 칼 꽂고 이런 정당을 누가 좋아해서 표를 주겠냐고요. 지지자들도 다 투표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 저는 이재명 대표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무적 판단 좀 하라고, 제발. 자기들이 만약에 공천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받게 돼서 나가게 되면 이재명 대표 없이 자기들이 그렇게 되겠어요, 당선이.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겠죠. 추대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낮고 경선을 통해서 되더라도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에 그런 뜻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또 자신의 친소관계라든지 개파 이런 걸 따지면서 자기 사람 끌어안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다른 생각을 먹는 사람에서는 결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당원들이 똑똑히 지켜보게 될 겁니다. 당원과 함께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공천 또 그리고 총선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준균이 박진봉 똑바로 해. 똑바로 해? 똑바로 하고 있어요. 어디다 세고 지금 누구한테 똑바로 하라는 거야? 박진봉이라고 해서 성을 갈아버렸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이상한 분들 많이 들어오세요. 우리 여기 채팅방에 일부러 우리 팀장이 안 지우고 그냥 놔둬요. 이분들이 또 실시간 시청을 올려주고 얼마나 좋아. 와서 놀으라고. 회사랑님 당원 가입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것은 5천분이 탈당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우리 3만 7천분이 새로 또 가입했고 어제 기준이죠. 3만 7천분이 입당을 하셨죠. 5,864명 정도가 어제 아침 7시판에 탈당을 했고 3만 797명 입당하셨고 계속해서 입당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만큼 민주당의 힘은 우리 당원 여러분들이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국회의원들한테 이재명 대표를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제 저는 국회의원들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도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습니까? 당원들이 지켜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당원들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서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들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 지금 국회의원들한테 맡겨놨더니 하는 꼴을 보세요.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아니 아무리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당대표 뒤에서 화를 쏘고 당대표는 앞에 지금 대여투쟁을 하라고 전면에 서 있는데 단식까지 해가면서 그런 사람 뒤에 가서 뒤통수를 칩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대체?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의리도 없고요. 저는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영장 실질심사 대회에 서게 만든 건 헌정사상 위례없는 일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명확하게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 보복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냥 검찰에 내어주고 영어의 몸이 되도록 방치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볼게요. 이재명 대표님, 구성장 실질심사 관련해서는 저희 오마이 뉴스가 오늘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결과 나올 때까지 계속 방송을 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릴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리고